나를 사랑하는 거 그런 곡이 있어요? 아 나를.. 저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분들을.. 죄송해요.. 아 어떡해.. 어 죄송해요..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사공지 해도 돼요 사실 이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공연을 했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영상이 과했었던 기억.. 기억하시죠? 그 밤을 보려는데 그 밤이 아니라 거의 저밤까지.. 그런 기분이 더 이상해서.. 그래서.. 오늘 조금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조금 꺼주시면 이제까지.. 예.. 예.. 감사합니다.. 아 진짜 감사합니다.. 네.. 감사합니다.. 감사합니다.. 감사합니다..